참 중국이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미국이 초강수를 뒀네요 이제 아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만일 당선되면 얼마나 강수를 둘지 돈을 이제 투자 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미국이 중국의 돈줄을 끊었다 첨단산업을 아예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동안 루프홀로 꼽혀온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까지 틀어지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성장할 싹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수록 중국에는 훨씬 더 집요하게 여러분들 노력하겠죠 AI 칩을 밀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와 AI 및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여러분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중국의 제동을 거는 데서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강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게 이제 최신 조치입니다 2025년도 AI 양자 기술 천단 반도체 관련 대중 투자 제한 트럼프보는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전기차의 100%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발표는 중국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투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주치다 그래도 중국이 또 다 빠져나가겠죠 현저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미국의 벤처 캡달이 중국에 내린 투자 결정이 이렇게 극감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옥제기가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자본이동 제한까지 다달랐다 민주공화 어느 후보가 이기더라도 이 같은 중국 견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삼국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이 다르죠 중국인들에게 합리성이란 개념은 서구와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할 때 합법적이다 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환경이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합리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고 합법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곧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는 거죠 국익에 도움된다면 미국 기술을 훔칠 수 있다 그게 합법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 계획의 기술을 훔칠 수 있다 그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 같은 이야기를 보시면 그냥 삼국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정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합법이 있는 것이 없고 그는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는데 도움이 되면 모두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인의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완전히 서구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잘 해결하면 그게 좋은 방법인 겁니다 합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서구는 철두철벽의 법률 중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방성진국들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쪽은 완전히 뭐죠 그냥 합법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루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마트나 이런데 롯데마트나 이런 걸 그냥 쫓아내고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중국의 합리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경우 중국 반간첩법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